제가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게 되었어요. 제가 다음 곡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전에 간단하게 말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많이 되게 비틀비틀 거렸어요. 많이 발목도 삐끗하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에서 바닐라 쉐이크를 먹었더니 지금 속이 매우 안 좋아요.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연속으로 세 곡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아니다. 아니지. 세 곡이 다 AOA 노래예요. AOA 좋아하시나요 다들? AOA 처음에는 혜림 언니가 심풍회를 준비했는데 정말 맞지 않게 준비했어요. 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얼굴이 되게 섹시하게 생겼잖아요. 근데 밝은 걸 준비했다고 하니까 저는 뭐 하지만 뒤에예요. 하지만 뒤에 엄청 강력한 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지안 언니가 짧은 치마를 준비했어요. 둘이 반대로 준비했죠. 서로? 왜 이렇게 저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혜림 언니랑 같이 하죠. 바로 연결해서 혜림 언니가 흔들냐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혜림 언니가 오늘 새벽에 안무를 딱 노래예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릴 예정이니까 그냥 틀려도 웃으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요. 준비가 더 좋아요. 더요? 네. 틀리면 있어. 사실 저번에 가는데 마지막에 가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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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짧은 치마도 의자 안 돼서 아니요. 아니요. 의자가 되게 준비가 안 돼서 계좌봐요. 아 딸한테 스팀 쪽으로 의자. 의자 준비가요? 우리 딸한테 스팀 틀에서 의자 의자 준비가 안 돼서 그치. 아 저 혼자 하는 거라서 네. 그리고 혜림 언니가 흔들냐를 틀리면 맞출때까지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 마리 통과하기 바라면서 네. 지금 새 곡 면천으로 만나볼게요. 네. 그때 틀릴 수 있게 내가 해줬으면 좋죠. 아. 노시 dá載 아 그 chauffหался 아 그 맘에 every night we need Multiviral 쓰 wyst Right 이 곡을 비어 안그러 들어도 이렇지 내 마음의 나의 수 있게 내 마음의 꿈에 슬슬 와나와랑 매일 이elo지 눈이 남아주시면 이땜지 빡빡 빡빡 이 아버지로 기억해놔fly 그래 한숨 너만 더 내버린다는 말 그 말은 네가 더 하나로 어쩜 내가 더 좋아해 날 처음 본 게 있을 때 언젠가는 소리가 보이소 누구도 깨끗한 난 뒤에 그림도 없으리 해 너랑 소리가 보이소 불려줘 계속 한 번만 들려오른다 어르신 속에 날 보면 볼수록 눈이 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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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빌려 카줄래 난 어쩌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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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컴 맨 보석 피우고 싶어 눈에 맞은 눈 어린이들로나 어라운 바로야 이래야 이래야 너무나 미치 않게 해 난 그대 하나인데 난 그대 하나 있었던 너무나 미쳐 멍청inguinguinguinguingu Harua 정말 어려워 너무나 미쳐 너무나 미쳐 너무나 미쳐 너무나 미쳐 너무나 미쳐 너무나 미쳐 요신 속에 이래야 인쇄 너무나 미쳐 I'm going to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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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지연이 나와봐